또한 원샷이네요? 그렇게 센 놈들 아닌가봐 불나비 불나비는 뭐하지? 아 이 녀석이 자폭맨이야? 아니 무기는 다 뜯어놓고 뭔 자폭으로 하얀겼어 오래되.. 어우 여기 오래된 열쇠? 어허 3명이네 오 이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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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횃불 이거 근데 횃불이네 야 이거는 아야야야야 이거 하지말고 야 떨어뜨려 떨어뜨리라고 있는거야 저기 나올거 같애요 그렇지이 오케이 박랑의 호두 박랑 박랑자의 일단 보죠 드디어 갑옷을 바꿀 수 있을때가 올거 오는건가 방랑의 코트 바..아니 뭐 비슷비슷하잖아 에 뭐 비슷비슷해요 오 근데 이거 무게가 아 근데 너무 차이 난다 방울이 너무 차이 난다 별로예요 아니 뭐 마법사가 뭐 그냥 무게에 마법사 입을 옷이 있겠죠 가벼운 옷이 뭐야 계단에 있네 어허! 야! 여기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지금 오호! 아잇! 한마삑살 오 안돼 안돼! 오케이 아 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 아까 거기죠 여기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래도 애들이 되게 많나봐 어 여기 차이길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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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어! 저 위에도 계단이 있네? 지금 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어..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떨어져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 밖에 없나?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위로 올라가보죠 일단 이 위로 올라가보죠 음 자 일단 아이템 먹고 여기 녹색구 여기 녹색구 저기에 전사가 한 명 있고 이거 깨지나? 안 깨져요 자 여기 길이 있네 오오 오오 오호 조심조심 오케 영청 시간이 확실히 빠르니까 편하긴 하다 어떤 구멍이 흠 앓 퐝 흫 퓝 쨔아 자아 오오 뭐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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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뭐! 진짜 지팡이! 야 내구도가 훨씬 좋은데 무기는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나네? 무게를 조금 늘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팡이를 못들어 무게 한 두개만 늘리자 다음에 다음 레벨로 갈 때 자 트윈블레이드 패딩대거 패딩대거는 뭐야 재밌는 아이템을 많이 주는데 트윈블레이드 트윈블레이드 패딩대거 무게는 똑같아요 무게 내구도 다 똑같은데 단검도 나쁜데? 트윈블레이드 아이 잠깐만 아우 더워 선풍기를 안켰구나 내가 보통 선풍기를 안키는데 방송을 하면은 문을 다아아아 닫아놓고 해서 난 더 죽을 것 같아요 트윈블레이드 패딩 전용이구나 패딩 난 패딩하고는 별로 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아 의심병이 하도 도져가지고 그 꺽는 길이 나오면 무조건 주변을 봐야돼 갑자기 갑톡티가 좀 있어서 저거 조심조심 아 저기있네 이렇게 좁은 데서 제 상대하려면 힘들어 힘들어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 아 아 아 서로한테 집중할때 나한테 집중하는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뭐 가는 길은 없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잠깐만 여기 이거 어떻게 쭉 내려가지? 키를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 잠깐만잠깐만 아 이거 달리기가 되는구나 아아 야 이런게 있었네 야 우리 사람 알아 이거 뭐야 네 더이상 갈 데가 없어요 다 다 둔거 같은데 여기 버피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다 둔거 같아요 가자 아 불탑에 서있어요 잠깐만 이 저 어딨더라 화토뿌리 화토뿌리 이 근처에 근처에 화토뿌리 근처에 없잖아 어디있냐 아 저기다 저기 자 일단 마을가서 레벨업 좀 하고 체력 두개 올리자 적응력도 올려야되는데 지구력도 두개정도 더 올려야되고 지성도 오 더 올려야되고 아 올릴게 너무 많아 체력 아 한번밖에 못하네 아 레벨업을 한번밖에 못하네 아 지구력 아 지구력 적응력도 올려야되는데 일단 지구력 일만 아 지구력 체력 하나만 올리죠 무게에 최소한 지팡이는 써야될거 아냐 최소한 지팡이는 써야될거 아냐 최소한 지팡이는 써야될거 아냐 자 지팡이를 이제 아 그 들어도 50%가 넘네 이렇게 해도 50%가 넘는데 아 왜 이렇게 무거운거야 저거 뼈지팡이 굉장히 무겁네요 뼈지팡이 굉장히 무겁네요 뭐 어쩔수없죠 아니 아 아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.